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벼란다에서 예쁘게 예쁘게 피고 있는 허브랜디 절안움을 소개해 드릴게요 꽃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지금 보세요 막 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절안움이 지금 나비처럼 꽃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르기도 나비 절안움이 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우리 만지면은 흔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향기가 좋습니다 지금 향기가 향기 냄새 너무 좋아요 집에 이제 답답하고 조금 그런 분들은 허브랜디 절안움을 하나씩 이렇게 키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예쁘죠 봄에 지금 얘는 그 지금 2월 달부터 피기 시작해서 꽃이 피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내내 1년 내내 핍니다 꽃이 피고 지고 보고 피고 지고 꽃목울이들이 계속 나옵니다 꽃 꽃목울이들 좀 보세요 여기 지금 군데군데 지금 한가득에 있습니다 여기도 꽃목울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계속 피워지고 하는 랜디 절안움이 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물을 주면은 물을 많이 먹더라구요 꽃이 필 때는 어느 선장이든지 꽃목울이가 다 그 수분을 먹고 꽃이 피기 때문에 물을 항상 이렇게 보고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흙이 이렇게 메말라 있으면 물을 줘야 됩니다 지금 물 줄 때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그 외대입니다 외대 외대 꽃으로 지금 몸통이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나무는 하나인데도 이렇게 많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거 보세요 얘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아직 덜 폈어요 얘들도 이제 꽃목울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와 이거 꽃 좀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죠 레드 와인 색깔인데 너무 곱고 예쁩니다 이쪽에는 또 한 그 화분에서 지금 두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속에는 지금 빨간색이고 겉에는 흰 분홍 약간 연한 분홍으로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꽃목울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많이 꽃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얘도 역시 물 줄 때는 거덕이 바싹 마를 때 주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라눔은 그 잎꽂이가 엄청 잘 되거든요 이제 꽃 다 피고 나서 좀 이제 그 끝을 많이 잘라서 그 잎꽂이로 해놓으면은 많이 번식도 되고 좋습니다 안그래도 내 이제 그 재라눔을 나중에 꽃 다 지고 나서 삽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삽목해서 번식을 많이 한번 해볼까 해요 너무너무 꽃이 이쁩니다 제가 물 주는 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줍니다 한번에 줄 때 이렇게 푹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쪽에도 물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얘들은 물을 푹 줘야 꽃대가 막 쑥쑥 나오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꽃 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될 것 같아 되더라구요 예 이쪽으로 또 아이고 이쪽으로 더 주고 이렇게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 화보 밑으로 물이 쑥 빠질 때까지 줘야 얘들이 그 꽃을 잘 피우고 좋습니다 물을 조금 주다 보면은 메마른 상태에서 그 꽃이 잘 안 피거든요 꽃목은이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을 촉촉하게 줘야 돼요 이렇게 봐보세요 밑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흐를 때까지 밑에 화분에 흐를 때까지 물을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꽃목어리가 안 마르고 잘 피면서 이렇게 꽃도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신경 써서 자주 줘야 됩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든지 또 집집마다 환경에 따라서 달라요 3일에 한 번씩 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꽃 다 지고 나면은 좀 늦게 줘도 되는데 꽃목으로 있을 때는 항상 좀 자주 주는 편이죠 와 꽃 보세요 나비가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나비가 한가득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꽃입니다 와 진짜 이쁘다 막 우리 베란다를 갖다가 야그맣고 분위기를 확살게 해르는 우리 랜디 제라늄꽃입니다 우리 호부 랜디 제라늄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지금 베란다에 여러분들 오늘도 해욕 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늘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공감도 받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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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